요 비키, 왓쌉? 어, 텔라, 왓쌉. 밖에 많이 더워? 어, 밖에 진짜 더워. 어, 진짜? 요즘 밖에 너무 더워져서 힘든 우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 나도 누를게. 정말 힘들어. 시원한 물 마실래? 응, 땡스, 비키. 근데 비키 너 와라비 모찌 알아? 와라비 모찌? 키리모찌는 아는데? 와라비 모찌. 요즘 유행이야. 어, 오라고? 어디로? 아하하, 재미없다. 나도 그거 새로 영상에서 봤는데. 와라비 가로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감자 전분으로 만들 수 있대. 감자 전분? 가만있어봐. 우리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있어라. 어, 여기 감자 전분 있다. 감자 전분 이거 맞지? 와우, 좋아. 이제 만들 수 있어. 그럼 와라무찌. 와라비 모찌. 와라비 모찌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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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감자 전분이랑 설탕. 그리고 물만 있으면 끝. 준비물 진짜 간단하다. 간단, 간단해. 저는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냄비에 설탕 30 넣고, 물 200mg 넣고, 감자 전분 40g 넣고, 거품기로 저어주고, 약불에서 2, 3분 저어주기. 여러분 알죠?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우와, 엄청 이렇게 됐다. 지려졌어. 우와. 이제 이 상태로 1분동안 식혀줄게요. 식힌 거를 여기 짤주머니처럼 비닐에 넣어줄게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물에서 가위로 잘라도 되는데, 우리는 동그란 얼음 틀에 예쁘게 굳혀 볼게요. 물개요. 여기 일단 물을 뿌려주고, 하나씩, 여기서부터 넣어서, 물에 젖은 가위로 자르기. 숯, 오. 우와, 재밌다. 뚜껑을 닫아주고, 오, 오케이. 얼음물에 넣어서, 탱글탱글하게 주변을 살려주겠습니다. 여기에 얼음물 더 투척하면, 탱글탱글하고, 어, 동글동글한 아랍이 모찌를 만들 수 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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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 됐는지 한번 볼까? 예스. 뜯어보면, 오, 오, 두근두근. 오, 우와. 우와, 엄청 잘 됐다. 우와, 이거 봐. 포도알 같아. 멋지다. 신기하다. 탱글탱글. 우와, 맛있겠다.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떨지, 와랍이 모찌. 음?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 여기에 꿀을 바르고, 콩가루를 뿌리면 더 맛있대. 오, 그럼 살짝 인절미 같을 것 같아. 그렇게 한번 먹어볼까? 좋지요. 콩가루를, 찍먹으로, 하고, 그다음에, 꿀은 없어서, 이 꿀젤리로 해보겠습니다. 같이 먹으면 어떤 맛일지. 꿀젤리와, 인절미. 찍먹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감자 전복으로 만든 와랍이 모찌. 인절미 찍어서, 꿀이랑 같이, 어떤 맛일지. 기대돼. 진짜 인절미 맛이긴 한데, 뭔가 수분이 더 많아. 우린 감자 전분으로 만들었는데, 진짜 와랍이 모찌도 이 맛일까? 감자 전분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짜 와랍이 가루로 만들면, 어떨지 궁금하네. 이 영상에 좋아요가, 3천 개 이상이면 만들기 하자. 좋지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진짜 와랍이 가루로 만들어 볼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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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따가 소라 온다고 하니까, 소라 것도 만들어주자. 소라 거는 좀 더 특별하게 만들까? 좀 더 특별하게? 어떻게 만들지? 음, 고민되네. 재미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마이구미 넣어볼까? 뭐? 아, 좋아 좋아. 마이구미 녹여서 넣자. 그럼 교호젤리 포도맛 같아질 것 같아. 이, 재밌겠다. 미키요 미키. 아까랑 똑같이. 감자 전분 40이랑, 물 200 넣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설탕 이번에 넣지 말고, 약불에 저어주고, 이때 마이구미를 10초만 전자렌지에 녹여서, 음, 향 좋다. 안녕. 딱 10초만 하는데, 10초대에 뺄 거예요. 이렇게 떡이 됐으면, 마이구미 녹은 거를, 풀어줍니다. 웅! 네, 섞어, 섞어! 우와! 마이구미 떡이 됐어. 와우 너무 기대돼. 어떻게 될까 진짜. 진짜 기대되지? 설아한테 전화해봐. 어딘지. 오케, 서라한테. 이렇게 됐으면, 1분 동안 식혀 줄게요. 우와~! 어디야 쏘라 오는 중 아 오케이 아니야 기대해 응 오고 있는 중이래 응 한 몇 푼 걸린데 금방 오겠네 떠보겠습니다 우와 색깔 예쁘다 완전 진한 보라색은 아니고 연보라 색 느낌 오 잘돼 안에 젤리가 들어있어서 젤리 성분이 더 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와 다 짰어 넣어주고 동그랗게 잘되라 얼음물에 넣어주기 기대돼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마이구미를 넣은 와랍이무치 잘되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우와 영롱해 잘됐어 엄청 잘 됐어 하나씩 꺼내볼게요 진심 포도알임 이거 봐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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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이 같아 우와 진짜 영롱해 이게 가능한거임 너 너무 이뻐 매치파스볼 한번 먹어보자 어 서러왔나보다 안녕하세요 뿌 뿌 양갈래? 응? 왔어 뭐하고 있었어? 어 어떻게 왔어 양갈래? 그냥 나는 발길이 닿는데로 왔는데 뭐 만들어? 응 와랍이무치 마이구미맛 우와 마이구미맛 와랍이무치 넌 내가 뭐 올 때마다 뭘 만들더라 내가 뭘 만들 때마다 너가 오는거야 넌 항상 내가 올 때마다 맛있는걸 만들어 넌 봄날의 햇살이야 아 지금 여름인데 그럼 폭염에 직사광선 그래 그럼 폭염에 직사광선으로 하자 헥 그럼 먹어볼까? 오 잘됐다 어떤 맛일지 겁났는데 너가 먼저 먹어보면 되겠다 뭐라구? 흥! 우와 내가 제일 처음으로 먹는데 뿌 음 향기가 좋아 얼 다행히 먹고 안죽었네 이제 우리 먹어도 되겠다 그래 이제 먹어보자 너네 진짜 혼날래 헥! 그럼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 먹어보겠습니다 마이구미 워너뽀찌 오 향기 좋아 뭐야 맛 없잖아 마이구미 향만 조금 나고 설탕을 안 넣어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이건 완전 시큼하고 와 진짜 정말 안 어울려요 이거 보기에는 되게 예쁘고 포도알 같은데 정말 정말 이상합니다 먹지 마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마이구미 워너뽀찌 만들기 대 성공 피! 티야 오 이제 왔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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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봐 엄청 맛있어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하늘의 달 정도 하늘의 달은 감사합니다.